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못보면 다 죽어있으니까 마이머비지에로 전향해야 된다? 큰일났네 아 우리 다 부종이냐? 나 일단 바이오할게 그래도 주종같은 주종이어서 괜찮아요 But V Wheat 이 땅 Chelsea 뷔 가하씨 저기오 네 영호야 이거 서플 요기 맞아? 잠시만요 아 시미티요? 시미티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막 하는데 어차피 테란 어차피 잘 안하네 아 세시적인 거구나 아 저기 왜 이렇게 퓨저기가 잘 떠 이곳에 있으면 영상볼 수 있게 이런거 1 2 3 7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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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매할거야? 어 뭐야 152다 뭐야 3저그야? 2토스에요 2저그 2토스 아 빡센데 7시가 일단 올링 1개 질러 이렇게 해야겠다 한방 있을거 같은데 양스킬하면 맞아맞아 2 2 5 5 5 5 5 5 5 5 5 제가 일단 재훈이형한테 빼드릴께요 어 재훈이형한테 봐요 일단 일단 그거 뭐야 링.. 링.. 링기 네 썸끈 받고 있어요 열한시는 크게 질러 스킨 타이밍 좀 가난하게 땡기면 한번 있겠다 11시 포즈진 봐주세요 아 혹시 막을시지 어.. 나 막을것 같지 않아? 너희 입장에서는 치즈 긁어야 되나? 포즈진이다 치즈 긁어야되나? 일단 홍규가 와리가리 해줘야될거 같은데 홍규야 질럿 와리가리 쳐야돼 어 네네네네 어 어차피 팀펄도 어 9시 막는다 질럿 질럿 어 이거 정우양도 나와서 다같이 한번 나와볼까요? 아니 일단은 아홉시 일단 모으고 여기를 이따가 다같이 뚫자 아 예 질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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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만 계속 와리가리 쳐줘 거기서만 계속 와리가리 쳐줘 어 마린 조심 마린 조심 스팀 타이밍 뚫자고? 못 뚫을거 같지 않아? 사업 타이밍 뚫어야 될거 같은데 빠베 썩는게 좋나? 아니 완성리를 하던 아 나도 가난하긴 빨리 배경 물려야겠다 어 홍규 한시? 아 홍규 빡세겠는데? 저기 그.. 그거여가지고 홍규가 얼마나 버텨주냐에 따라서 이거 달라진다 진짜 그니까.. 맞아 맞아 일단 여기 여기 대기 예 어 일단 링은 다 못배 버틸만해 이거 홍규 일단 링은 다 못배 압박 주면 우리가 어 이거 버틸만하다 나이스 좋아 어 오버 잡았어 좋아 오버 밑으로 내려가도 저 하나 더 잡을 수 있어요 정우 형 말이 한마리만 밑으로 내려가도 일단 여기여기 와봐 어 오 나이스 근데 저 나갔어요 어? 진짜? 이득 많이 본다 이득 많이 본다 아 야 피로 진짜 많다 어 드랍되지마다 일단 빼야돼 한번 어 야 빼자 빼자 이러만 예 어 근데 홍규 질렛이 많아서 몸빵대주면 뚫을만해요 맘에만 많이 모이면 질렛이 너가 일로 내려와서 일로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맞지? 아 근데 위에 들어와요 저거 쌩까고 와야돼 쌩까고 어 쌩까고 그냥 추면서 와 사업 거의 다 됐죠 사업? 어 됐어요 어 홍규 질렛만 쌩까서 오면 되는데 이거 아 근데 오기가 너무 빡세다 아 캐논이 너무 많아 우리끼리 한번 어거지고 뚫어봐야되나? 어 홍규 온다 홍규 온다 홍규 오면 오면 뚫죠 제가 니 있으니까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꺼 어 뚫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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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로 12시 가면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센터 펑크 펑크해도 되고 3시로 아니 센터에 12시고 오 오케오케 버티기만 해 홍규야 너는 오케오케 버티기만 해 홍규야 너는 와 얘 빨리 스컷 두른데 주중이야? 잘하네 일단 일단 갈무리 하죠 어 일단 뚫었으니까 우리 빼가지고 깡커 못 짓나? 어 나 나 지금 나갈게 아 나도 가난해가지고 펑크 하나만 있어도 짤 못 치거든요 어 일단 저기도 엄청 가난하니까 이 게임 그냥 우리 12시만 어디에 아 12시 가자고? 아 12시 가자고? 가야돼 가야돼 어차피 저 밀고 들어가면은 우대 짤을 못 치는거 아 시켓이 어 링 많이 분다 아 아 드랄이 메딕이 치킨줌 해 주께요 어 정우 형 후속 많아요 후속 뛰면 돼요 다들 일단 아 되자 되자 아 이제 펑커 맞고 이제 펑커 맞고 해야겠다 저그 쭉 끝내는 식으로 일단 오케이 아아 잘 버틸 잘 버틸 아 다크 이제 올라간다 그리고 한 명 터렛 아 내가 오버 있으니까 이거 탱크 가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어 다섯이 오버 좀 뛰어나 줄래 예 남은 프로듀가 세 마리 있어 아 오진 브로킹 한번 갈게요 마린 오버할게요 어 센터 뚫으러 온다 오 오 오버 있다 오 오 아니야 아니야 들어가자 아 캐논 있는데 올라가자고 어 갈 만한데 이거 이거 갈 만한데 못 들어 못 들어 오케 빼베베베베 오케 빼베베베 이놈의 공격성 이놈의 공격성 자 저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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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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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한 군데 끝내 빨리 한 군데 끝내 오케이 내가 가야겠다 제가 갈게요 제가 어 내가 센터 붙일게 야 아웃이 리버 아 저쪽 리버 아 저쪽 리버 12시 영호 본진의 링 들어갔어 예 영호도 드론 짤하겠다 예 이제 짤령 와 손에 땀난다 세시를 세시를 제가 끝낼게요 그러면 오케 링 세시도 없는 것 같거든요 영호는 일단 일단 드론 좀 천천히 쬐고 링 한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여기 오버 조심하고 센터에 오버 어 어 투업으로 오버 갈게요 오케 일어났다 여기 일곱 시 군박 등이니 일곱 시 군박 등이니 오 다크나크나크 오케 오 헤어 세시로 돌았다 오 오 우리가 더 넓은 데서 버티면 될 것 같아요 정우 형도 있으니까 어 다크 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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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나갔어요 3시로 7시 나 봤어 운 좋게 좀 있으면 갈거에요 나 봤어 봤어 내가 분명히 봤어 나 분명히 봤어 이거 어 여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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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라 오면 스킨 오면 스킨 제체링 있는데 있어요 본진에도 있어 못 나가 어 잡았어 다크? 아니 아직 못잡았어요 어딜 쌩까라고 1시 물먹으려고 1시 물먹으려고 3시도 얼른 끝날야될거 같은데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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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 드론 뭉쳐 야 뭉쳤다 됐다 오케이 비비기 좋은 거 으아 됐다 빡박세다 진짜 일단 터릭 도배하고 있다 나는 상대 뭐 드랍 같은 부분 오 예예 조회만 일단 하셔도 괜찮을거 같아요 탱크만 나오거든요 이거 템 나왔다 템 벙커 더 지는데 우리 벙커템으로 버티기만 하면 그냥 벙커 도배하면 센터참은 끝나요 거기에 탱크 한두 마리 셋이 들어가 볼까요? 아 리버있다 리버 나네 리버 나놀이나보네 나이스 끊자 저 이제 뮤탈 떠요 오케이 셋이 가자 리버 있어서 좀 빡셀텐데 셋이 빼야돼 센터잡고 버티면 좋죠 아 리버 때문에 이거 틀고 없으면 우리 힘든데? 제가 리버 점사하든지 해볼게요 같이 마메하고 들이대면서 저 무탈 한부대만 모이면 돼요 찍었어요 무탈 아 찍었어? 그럼 됐네 찍었어요 빨리 올렸어요 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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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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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템도 있어 펑커 일단 더 줄여야겠다 뒤에 저 빠져있을게 이거 막으면 이기고 가요? 아 진짜 원툴만 떠도 갱조가 템 제가 잘릴게요 빼야돼 빼야돼 오케이 템 잘랐어 오케이 템 잘랐어 템 잘랐어 잘 잘랐어 리버는 은근히 잡을만해요 나와있으면 이따가 둘러싸면 리버 좀 더 나오면 둘러싸죠 그치 저 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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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위에 템있어 어 제가 위에 템 좀 잘릴게요 위에 템 좀 잘릴게요 가자 아 잠깐 여기 가는게 나아? 지금 가는게 좋을거 같은데 리버 나와있을때 가자 가자 깨주면은 빡세 가자 고고 장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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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플도 나왔어 오케이 나이스 리버 점사 됐다 이제 템프 떴다 리버 점사 리버 점사 템플루 길막아라 어 저희가 템플루 한마디 놓쳤네 3시에 있네 아이씨 잡아 공부의 마린 여기 건발봐 이 때 3시 펑크 박으면서 3시만 끝내면 될거 같은데 안정권이 나는 센터만 질투할게 템피 도리하면서 어 너희가 알아서 3시 이제 레어타네 어 지금 끝내면 딱일거 같아요 어 없어 상음정이요 알아서 어 그리고 11시 앞마당에 탱크 1 탱크 어 탱크 아름다운 탱크 네 센터 안전하다 이제 어 스크도 많아 아 아 스크도 summon 하지만 스크도 스크도 펑크 그보이 실력이 더 시키겠을 것 같은데 저는요? 저는 어땠어요? 잘했어 잘했어 니가 버텨줘가지고 뚫을 수 있었어 빡세다 저희가 종족이 너무 좋았다 재밌네 이기니까 이기니까 재밌다 쓰다가 오늘 역대급으로 팀도 재밌다 재밌네 빡세다 빡세 그니까 빡세다 매그 오케이 아 황노토스 황노토스입니다 황노토스? 뭔가 버섯 이름 같지 않아요? 황노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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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시에 배럭 서플로 막을까? 크니쿠 윙 됐어 여기 좀 뒤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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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뒤쪽에 어 6시 7시 저그다 오케 잘 막았다 오케 와 5시 토스 이제 중차를 나가고 포지? 어 포지 포지 어 아무 때나 포지는 아무 때나 지어도 돼 캐논만 잘 파고 형 SSV 여기 일단 한 마리 왔어요 지금 서로 서로 갈까요 형님? 아니 아니 넌 오지 말고 한 마리 더 나오세요 그냥 두 마리 나 갈게요 두 마리 오 나 이제 벌써 마린 나오는데 두 마리 더 나오세요 지금 갈게 저거 조였어요 캐논 그냥 근데 천천히 지어도 돼 저기 테란토스네 천천히 지어도 돼 어 뭐야 프로모 상대꺼야? 어 아 내가 상대꺼 어 어 형님 프로모 프로모 살려주세요 어 아 천천히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저기 테란토스네 저기 민감 저거 없어 천천히 해도 돼 너무 무리한 싸움만 안하면 돼 나 링 나와서 저도 마린 끼었어요 이제 뭐야 SSC 빼도 돼요 지웅이 형 포토 취소했어? 어 천천히 지어 뒤쪽에다가 지어 여기다가 지어 여기다가 지어요? 어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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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럿 질럿 움직인다 오케이 질럿 컷트 잘해야 돼 다섯시에도 원펑거 박아 놓을게요 아니다 나 테크 타야겠다 어어 다섯시에는 안 박아야겠네 흐흐흫 삼진이 해야 되겠다 나온다 신배 어 질럿 저한테 와요 오케이 오케이 고고 있어 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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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일곱시는 분명히 뮤탈 오케이 이따가 일곱시 들어갈까 우리가? 예 그러면 될 것 같아요 너는 그냥 거기 계속 캐논만 박으면 될 것 같은데 완전히 어 거기 캐논 계속 박아 그냥 무한으로 박으면 될 것 같아 이따가 아 안 들려 안 들려 어어 어 리 와야 돼 정호야 어 여기 마린 점사 좋아 마린 점사 좋다 이따가 천천히 찍으면 돼 같이 어 아 글러 또 나오네 아 형님 저 진짜 너무 좋아해 아 유탈 나오기지 여기 도배 도배 그냥 캐논 지금쯤 이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계속 도배하고 이제 일곱시 가면 돼 잠깐만 나 홍기 캐논 지어질 때까지 아 이제 됐어요 형님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거 친구 또 한 마리 있으면 됐어 아 진짜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야 이거 방금 일곱시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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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시로 못 끝내 아 제운용이 테라니구나 아 우리 일단 수비적으로 하면서 일곱시만 털면 이기겠네요 어 아니 아니 5시 빌어도 돼 5시 아무것도 없어 오케이 오케이 5시 가자 오케이 저는 일단 수비 저는 수비해야 돼 어 너눈 수비 3시로 간다 어 난 좀 늦었는데 아 이거 막아주러 오는 것 같아 어 5시 아 5시 퓨터가 완성되네 nom اص 아 링 왔어요 뒤에 아 아 아 아 2시 아 아 아 아 흠 홈규야 이제 택푹 타야겠다 2시 2시 홈규 1시 2시 아 어 온뉴함에 훈겨 뜬다 온뉴함에? 온뉴함에 온뉴함에 맞네 맞네 막으면 이긴다 저거 뮤탈 셋이 쪽으로 날라가면 형님 저 심시티 지기지 않습니까? 근데 근데 더 위험해 더 잘해야 돼 아 링빼 저거 오지게 세 질러 몸대주고 나온다 열두구 나온다 안 뚫는데? 어 뚫는다 뚫는다 진짜 세다 재훈이 형 맘에는 그냥 다 볼 수 있죠 진짜 세다 재훈이 형 맘에는 그냥 다 볼 수 있죠 와 막았다 케논 다시 또 2배 왜 오른쪽 라인만 지을게요 어어 그런데 배웠어 아 아 아 나 탱크 간다 네 형 형 이제 추가함에 다섯 시 영호가 열두 시 일단 냅둬주고 저거 맘에다 저거 맘에다 호우 이제 올라가네 다지스 이제 미탈 나 재훈이 형 갈까요? 다지스? 응 가자 저거 맘에다 칸기 미탈 아 아 알아서 막아주고 올걸? 어 뭐야 막아주고 안 오는데? 어 열두 시 일단 뚫는다 아 아 아 아 아 아 대마린이 더 세 에 모마린이 더 세다고 오우 오우 이라 어 야 어 야 어 잠깐만 털린다 어 재훈이 형 제 막아 드릴게요 컴멘드 조심 어 막히는데 이거? 아 저거 어 아 컴멘드 깨진다 제가 막아 드릴게요 어? 화이팅 화이팅 배럭 들고 배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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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일날도 배럭 어 돈 없는데? 아! 아! 에차에 형 이러면은 많이 흘러 5시 와.. 5시 5시가 저거 5시 형 5시 형 여기 5시 형 아.. 5시를 박았으면 안 되는 거 같다 그냥 10시 들어가는 게 나았나? 어? 근데 뭐 5시로 질러 계속 와리가리 쳐가지고 아 그냥 박지 말고 그냥 탱크 넘어가면서 그냥 넘어가는 게 나을 거야 아 가스 이거 깨면은 5시도 죽은 거나 다름없으니까 괜찮아요 저 이제 12시 12시 어어? 아 제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그냥 도룩이 뚫리네? 저렇게 아 수짜 잘 막았는데 아 아니 아니 캘논이 수짜가 상관이 없네 아 아 아 아 와... 와... 근데... 아... 이거 타대사... 타대사 이제 뭔가 알겠다 이거 타대사는 약간 탄탄하게 해놓고 들어가야 되네 또 12시에서 계속 틀어버리니까 타대사는 그냥 물량으로 밀어붙여야 되네 와... 맞아 맞아 완전 기본기로 해야겠다 타대사는 그냥 타대사 타대사는 그냥 타대사 아 그러게 다섯시간고 그냥 일곱시가 나왔다 어... 다섯시 갔으면 안되는거 같아 캐논 너무 많고 질럭 많아 갈거면은 쓰리칼라로 갔었어요 확실히 아깝다 어영부영 막히니까 아 근데 뮤랄로 한식톤업한다니 무졌네 어... 난 나한테 안올줄 알았거든 미카를 하나만 지어놨는데 와... 근데 무슨... 높이겠는데 찌리네? 근데 왜 뚫리지? 거기가? 게이트랑 그렇게 다 지어져 있는데 진짜 신기하다 질럭맘에 사기네 빼네 아 비추님이 또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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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진짜 신기하다 와 막게임까지 왔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1대2로 아 지고있어요? 빨모 이겼잖아...빨모 이겼는데? 빨모 이기고 헌터 이겼잖아요 센터 펑커로 맞아 2대2에 2대2 2대2에 이겨 형 아까 펑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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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 아까 펑커 막 박으셨잖아요 센터에다가 아 아 아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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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테란 투적으로 이겼잖아요 아까 아 맞다 맞다 까먹고 있었네 토스 내란 통안 이게 내란 해야돼 어? 저 약간 메카 짜리인데요? 어? 어? 잠깐만 이렇게 애들이 우리가 지중이 안 좋지? 아 근데 중종이 너무 부린데 이번 반? 너희가 잘 해봐 나 알아서 버텨게 나 자리가 좀 안좋아가지고 또 어떡할까요? 바이오 갈까요? 이번에 족족이 족이 들어올 수도 있어가지고 어떡하지? 메카 한번 가볼까? 네 메카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 원팩 원스타 하는게 좋을거 같아 웅규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따 정우형 막히면 뚫어주자 네 메이스 한마리 뽑고 오케이 원팩 원스타 좋았다 입구 막고 원스포인데 정우가 하는게 좋지 않아? 영호가 영호랑 피드가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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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안 돼 형은 위험한가? 아니 왜냐면은 홍규가 메카 가는게 안전해요 저는 혼자 떨어져있어서 아 그리고 우리 메카면 우리를 안 쭈일걸요 아마? 우리 메카인거 알지? 어 9시 지금 괜찮아 괜찮아 아 9시 지금 아 10시 지금 5시가 노서치였대요 어 난 노서치할게 어? 12시 저그 어? 12시 저그 어? 12시 저그 아 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아 저희 아 3시 토스 아 아 아 나 2게이트로 막을게 일단 아 근데 막도 빡길거 같은데 질럭까지 오면 질럭까지 오면 일단 영호 링 있으니까 어 질럭까지 오면 진짜 빡길거 같은데 오 와 2토스다 10호트다 1시 아 이러고 9시도 저그인건가본데 아 9시 저그였지 와 2데고 2토스 나 포지지글게 영호가 나한테 올라오면 돼. 영호가 나한테 올라오면 돼. 와우씨. 빨려나오네. 원개토로 하면 사이즈 안 나올텐데. 저기 압박 안되니까? 아 근데 저거 너무 깍든데 일단 저 포막 당해요 오히려 그게 좋아 포막 되는게 오히려 그게 편할거야 그리고 원레이스는 뽑아온게야 원레이스로 저그 일단 때리면서 하면 돼 그냥 바로 드라치 드라 나온다 이제 투자우가 저거 지키고 있어요 와 드라 압박 온다 아 펑 박을까요? 어 너 박아야 될걸? 어 뻥받고 탱글 찍고 하면 돼 재훈이형이 왈이 계속 쳐져야돼요 아 쳐줄게 쳐줄게 내 쪽에 있는 줄로도 빠진가 어디에 한군데 갈려면 돼 어디에 한군데 갈려면 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둠 tent ín 대빙 네 sarcasm 심심 Polizei 문 아 아 나한테 온다 아 언니 어디에 와 보기로 해주시 아 아 못 막아 역시 막을 수가 없어 드라이 쇼금 와 드라를 다시 막으려고 한다 와 나 못 막네 나 막을 수가 없어 맘에 잘 모아야지 마시아 저 와 유탈 뭐야 벌써 떠? 근데 너 터렛받고 일단 정우 형한테 올인 해줘 그게 좋겠다 너는 차라리 발키리 같은 거 하면 될 거 같아 어 발키리야 형님? 어 발키리 좋을 거 같아 그러니까 드랍십 찍고 하나 찍고 드랍십 하나 찍어줘 드랍십 일단 드랍십부터 와 가스가 없다 아 너무 빡세다 이게 중적이 못 이기는 중적인데 자리라 아 내가 트게이트에 할팀 했었어야 됐나 보다 못 막을 거 같아 가지고 너무 쩔합니다 도착啸 바로 수리 loose 진작 도착 중 맘에 해야될거 같은데 여러분들 추천좀 눌러주세요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나 너무 빡세다 아 나 뚫려 드라이 아 나 뚫려 드라이 아 나 뚫려 드라이 아 나 진짜 중족 계속 안좋게 나오네 중족 계속 안좋게 나오네 중족 계속 안좋게 나오네 하필 투조 그냥 하필 투조 그냥 하필 투조 그냥 홍기야 맘에 해야돼 어 맘에요? 어 발키니 찍으면서 가 어차피 뮤탈있으니까 뮤탈 때문에 발키니는 무조건 찍어줘야돼 와 근데 너무 많다 그니까 어 형님 잠시만 잠시만 사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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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렸다가 아 렉 뭐야 렉 뭐야 쉬야다 아우 아우와와와와 형님 잠시만에 사탱크 열심히 하고 지니까 슬프다 너무 슬프다 아 형님 길좀 열어주세여 아니 근데 전판을 졌으면 안돼 아 전판이 진짜 유리했는데 우리가 원래 전판이 질수가 없었는데 아 너무 아쉽다 아 전판만 이겼어도 아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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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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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리그 200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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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하자. 저 안먹어요. 저 지금 살 빼는 중입니다. 안 믿기시겠지만. 어 그럼 이거 끝나고 해주세요. 한 번 더 가야겠다. 쏘라이스 받아서 안되겠다 이거. 찝을까? 쥐지요. 쥐지요. 아 현철이님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현철이님. 들어가세요. 아 근데 너무 안지웠다. 다음에 또 러브샷 해주세요. 다음에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어우 수고하셨어요 다들. 아 프로리그 바로 또 해주신다는데. 4대4. 어 진짜? 네 해주세요. 올 개인전으로. 가자. 마블언니 어서오세요. 괜찮아요 다들? 다들 괜찮으신가요? 아이고. 클래스님 어서오세요. 저희 편은 다 가능한가요? 우리 편은? 아 뭐 칠수도 있죠. 아 우리 또 비추님이 또 다섯개 다섯개 다섯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아 세팅이요. 다섯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 들리나 본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칼릭찡님 팬갈 감사합니다. 다섯개로. 마 마 마 마. 남자가 씨. 삼세번까진 가보겠습니다. 남자는 삼세번이지. 남자는 삼세번이지. 남자는 삼세번이지. 아 우리 비추님이 또 다섯개 감사합니다. 나도 쟤가 왜이렇게 왜저런지 모르겠다. 조용할때가 있었는데 쟤가. 까칠한 초보님 한개 감사합니다. 안녕하소세요. 추첨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추첨좀 눌러주세요. 근데. 어. 리프로리그인가요? 예고요? 무슨 예고요? 어. 프로리그. 아. 여섯개 여섯개 여섯개. 여섯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아 또 여섯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섯개 네버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섯개. 여섯개. 여섯개 네버 감사합니다. 저희 다 하는건가? 여보세요? 뭐시무시? 어. 저는 콜입니다 나도 콜 아 너무 아쉽네 아 또 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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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일곱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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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뭐라고요? 너 말대로 투게이트 했었어야 됐어 나는 못막을 것 같아갖고 아 근데 그래서 박스 했을거에요 아마 그래서 그건 맞는데 맵 뭐할까요? 맵 뭘로하지? 맵 맵 서킷 서킷 아무거나? 영우가 정하면 되지 홍균아 정우랑 아 용태형이 정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뭐야 용태형이 정한대? 아 예 용태형이 정하신데요 용태형 방분이시래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얘기자 프로리그면 팀플도 있는건가? 음 음 어 올게인전 얘기하시는거 같은데요 아 그러시면 다음부터는 용태형이 그냥 얘기하시게 하시면 돼요 빵테님 아 네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어차피 용태형이 다 얘기해 얘기해 주시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수명도 어서오세요 어 너무 패폭원 하지마 음 너무 패폭원 하지마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고 그러셨겠지 음 서킷 투혼 제이든 카멜로 서킷 아니 넌 모르면 좀 나가 인마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아하 제가 투혼 마크 할까요 성현이야? 네 성현이겠죠 영혼은 다른데는 상관 오케이 아 저 아무데나 상관없어요 저는 뭐 카멜로도 상관없고 다 상관없어요 제이드도 상관없고 저그들이 먼저 정해야될거 같은데 두명이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어 예 그냥 다음부터는 이제 용태형 방으로 하시면 돼요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홍규 홍규 뭐해 홍규야 어 아 저 잠깐만 아 난 난 그러면은 아이 누가 우유를 그렇게 따라오냐 우유 통째로 가져야지 이마 어 나도 우유 마셔야겠다 와 영혼아 내가 내가 턴하는게 낫지않아 어 형이 투혼이요? 그러면 제가 제가 카멜롯 할까요 그러면? 카멜롯이나 제이드 아무데나 저 상관없어요 저기 아마 제이드 카멜롯 토스나오지 않을까? 아닌가? 오오 카멜롯은 무조건 토스나올걸? 어 그러면 제가 제이드 할까요? 태태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정우 형 정우 형이 짜주실래요? 저는 뭐 랜덤으로 나갈게요 어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예 전 랜덤 상관없어요 진짜로 오케이 오케이 나는 페라미를 하고싶은 것 같지않은 추천좀 눌러주세요 추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업이 너무 안눌렸어요 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규야 1경기 나와라? 아 죄송해요 형님들 왜? 가야돼? 아 아 잠깐 음소거 해놔가지고 아 오케이 홍규야 1경기 나오라는데? 홍규야 1경기 안나올걸? 저거 페이크야 어 페이크야 진짜 나오면 나올게요 이러면서 딱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같고? 안나올거 같은데 어 나오려네 이거는 안나올거 같애? 뭐 영호 엉덩이에 뽀뽀하고싶다? 야 어릴 때 뭐 영호 엉덩이에 뽀뽀하고싶다? 뭐 영호 엉덩이에 뽀뽀하고싶다? 우리가 마 투투스랑 우리가 쩡 굉장히 좋잖아 아 임마 또 강태당할래? 근데 이따 한번더 당하자 흐흡흡 보고 보고 으악 우와아 진짜 나왔네? 진짜 저렇게 나오네 됐냐고 형한테 됐냐고? 아 됐냐고 융 하하하하하하하하 동생이 이거보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뭐야... 투혼에서 또 용태형이 나왔네? 아, 그러네. 어, 그러네? 그니까. 저기 완전 꼬았는데? 그러게요. 다 꼬았네? 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오케이, 갔다올게요. 다녀오세요. 오케이, 화이팅. 예정합니다. 아, 진짜 나왔네, 당연히. 가보자, 가보자. 이제 시작이다. 아, 이겨야겠다. 형님들은 선씨가 안 드셔보셨죠? 어, 먹어봤지. 다이어트할 때. 아, 진짜요? 선씨가 어떻게 효과 있어요, 형님? 다이어트할 때? 네. 괜찮지? 그거 되게 배부르잖아. 그거 많이 먹었었어, 나, 선씨. 다이어트할 때. 그거 예전에 살 많이 뺄 때 그걸로 뺐었나? 야. 채팅 봐봐. 형님, 1dm은 안 좋은데. 이건 팀전이잖아요. 브레인을 써야죠. 사람을 무시하고 있네. 와, 우리 아이비님. 100개 감사드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드립니다. 100개 감사해요, 아이고.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나는 진짜 옷자리 한 번도 못 가네. 진짜. 어, 뭐야. 어, 나도 못 갔어. 어, 누구 올라온다. 들어와야 돼, 영호. 어. 네. 가자. 아이, 짱구님 들어가세요. 야, 이것도 지면 진짜 오늘 안 되는 날이다. 아, 진짜 제발. 난 어제부터 안 된다.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어제부터 영호 형이. 아, 어제 너도 내. 아, 너도 내. 아, 너도 내. 아, 오엔. 오엔, 오엔. 오엔 한 번 갈게요. 오엔. 아, 오늘 원래 영호 형이랑 오랜만에. 오우, 러브샷. 괜찮아. 내일 또 낮에가 있잖아, 홍규야. 내일 또 일찍 올게. 아. 저, 왼쪽 하겠습니다. 모르겠다, 나는. 아, 뭐야. 이 형 비전 껐어. 오우, 와우. 흐흐흐흐. 자꾸 놀리네. 나이스. 성공. 아, 배고프다. 오엔, 성공. 어, 뭐 안 드셨어요, 지금 형? 어, 아, 뭐 먹을까? 배고프네. 형 형, 너 강남이에요, 아직? 아, 강남구청역 그대로. 묻더? 오케이, 포기입니다. 저, 왼쪽 한 번 더 할게요. 어, 우리 F까지 말아요 형님. 어서오세요. F 형님 어서오세요. 왼쪽 얘로 할게요, 얘로. 여기서 정우가 성현이 잡아주면 좋죠. 아, 얘로, 얘로, 얘로 할게요. 얘가 이기는 걸로. 얘가 이기는 걸로. 근데 세로라고 일단 분위기 좋거든요. 얘가 이기는 거. 또 한시가 자원 잘 파지 않아? 한시 자원 잘 파죠. 어, 오버풀이다. 어? 오버풀? 어느 정도 똥똥이. 아, 네. 네. 하나 더 뽑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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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이에요. 하나 더 뽑을 수 있어요. 기회를 주세요. 저 오른쪽이 이긴다. 야! 오, 이겼다. 아, 오른쪽 이겼다. 오른쪽이 이겼어요. 아, 오른쪽이 이겼다. 잠깐, 잠깐 혼자 노는 거지. 일단은? 무떠? 오케이, 무떠. 무난하네요. 오케이. 저 오른쪽 한 번 더 할게요. 아, 왜 이렇게. 오른쪽. 오랜만에. 아, 아, 이것도 있어. 하나 하나. 오늘 얘가 이기는 걸로 할게요. 아! 아, 우리 박근정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근정님. 아, 이렇게 또 실패해버리네. 아이고. 아, 이러면 묻어 진짜. 아, 우리 박근정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정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박근정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6대4. 근정님 감사드려요. 대란이 6으로 좋아? 아, 들어가세요 장군님. 아, 진짜? 들어가세요. 만약에 밑에 벙커 짓고 더블하면? 실패했네요. 밑에 벙커 짓고 더블하면 칠 때, 아, 6.5 대 3.5. 아, 밑에 벙커가 더 유리해? 대란이? 그쵸. 아... 아, 근데 9오브 했네. 근데 언더컴하고 그냥 벙커 안 찍고 내려와도 괜찮아요. 음... 아, 이게 벙커 더블이 더 좋구나. 대란이. 몰랐네. 반마당이 대놓고 지워지니까. 예, 그것도 있고 LCB도 어차피 앞에 서 있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그냥 벙커 하나 더 있고 쇼부 맞기에도 좋고 여러모로 좋아요. 아... 아, 근데 확실히 이러면 세로라서 더 압박 받을텐데, 이거. 투베러 마카? 예. 와, 투베러 마카가 막 센데. 와, 또 영호형 따라하네. 이것도 많이 난 시기. 와... 아, 이거 많이 해 원래. 원래 많이 해. 자... 영호형이 사람 한 명 살렸대요. 후으니까. 아니, 근데. 파고형이 원래 현역 때는 형꺼 봐도 VOD로밖에 못 베었잖아요. 그치. 차이가 엄청 크지. 한 회같은 차이지. 진짜 말이 안되는 차이지. 개인화면이 좀 귀했지. 괜히 어때? 우리팀 테란들, 이궁 테란들도 다 형꺼만 봤거든요. 근데 아무도 못 따라하더라구요. 아 왜냐면 명훈이형 스타일이 약간 따라하기 애매하거든. 약간 내 스타일이 그래도 뭔가 정석같고 이래가지고 맞아. 명훈이 약간 좀 움직임으로 하잖아. 자기 맞지? 근데 이제 명훈이형이 마지막에는 거의 정석유저 됐지. 마지막에는 거의 정석유저 됐었어. 명훈이가 저격 시절에 잘했던 것 같은데? 약간 지금 파고형이랑 느낌이 비슷한 것 같네. 어 비슷했어. 아 가스 4마리 넣네. 한씨. 아 가스 되게 중요시한다. 되게 가스를 중요시하네. 저는 그냥 저거 거의 가운데다가 스프링 펴지는데. 그게 손해래. 아 진짜요? 나도 그래서 안 지어 원래 지었었는데. 어 뭐야 빡세다. 나도 안 지어야겠다. 어 그게 손해래. 그 어떤 사람이 실험했던데. 어? 막, 막겠죠? 막을만 하지 않네. 살짝 불안해 보이는데? 마린 한 부대인데? 뚫릴 것 같은데? 빨벳 일단 잘 끌었다. 하나만 빨벳 더 끊으면 좋은데. 어 달려든다 바로. 어 근데 이거 오버자. 마린 오버지. 나이스. 어 이거 막았다. 막았다. 짤막이다. 짤막. 이거 오버야. 이거 오버했어. 어 근데 조금 작아요. 조금. 조금 작긴 한데. 근데 괜찮아요. 어 뭐야. 아 안으로 들어왔다. 아 링이 없어가지고. 아 아직 탈 안 찍었는데. 어 나이스 마린 흘린다. 제발. 나이스. 아 근데 이거. 그거 피 없는데. 아 링 또 찍었네. 아 이거 자체가 좀. 피이긴 한데 그래도. 아니 테란은. 미데랄 쪽은. 두개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거는 못 봐. 아니 테란은. 어 테란이 좋아 이러면. 아 진짜? 아 이게. 아 쌩까기를 당해버렸다. 아 쌩까기 당해버렸어 진짜로. 너무 아깝다 이 쌩까기야. 근데 테란도 압박은 많이 맞긴 하는데. 진짜 이렇게 꼬라박으면. 아 근데 이거. 맞고 했으면 진짜 좋았는데. 돈 못 캐는게 크네. 네 엄청 커요. 어 근데 탈은 떴다. 와 이거 꼬라박아서 좋았는데. 링 한 두 마리만 했었는데. 진짜로. 못 꼬라박는 건데. 근데 이거 테란이 잘 달려들였으면. 그냥 뚫렸겠는데. 어 좀 위험했어요. 많이. 많이 위험했어요. 마린이 한부되어가지고. 투쿠는 진짜 뭐. 이거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형이. 지수 형인데. 뚫는거. 그 딱 있는데. 지수 형 개념. 지수 형 개념. 지수 형 개념. 지수 형 개념. 아... 큰일났다. 지수 형 개념. 제가 알파고를 약간 발키리 냄새나는데. 지수 형 개념. 이거 한방 빡세지 않아? 맞기? 아닌가? 어 빡세긴 빡세해요. 라이브 도전. 근데 파고는. 발키리. 어 발키리는 안 한거 같아. 베스라고 할거 같아. 탱크베스라고 할거 같아. 탱크베스라고 할거 같아. 어? 투스타네 투스타네 투스타라 투스타라 투스타더라구요. 투스타라구요. 이거 요새 맨날 쓰던거 아냐? 예예예예. 이거 좋아? 좋아요. 저게 좋아해요. 좋아해요. 아 저거 진짜 까다로운 것 같아요. 제일 까다로운 것 같아요. 아 이거 투스타? 약간 원 게이트 처음 나왔을 때 느낌이에요. 아 진짜? 원 게이트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저그들 게임 많이 져 있었지. 맞지? 맞아요. 거기다 톤이었잖아요. 맞아 맞아 맞아. 1시, 7시에서 하면. 근데 이거 드론도 미리 가서 붙이고. 와 이걸 그냥 나간다고? 어 매일 잘 찝었다. 와 공업 안되니까 안 죽는다 미찰. 공업 안되니까 안 죽네. 아 그게 그렇게 된거에요. 그피가? 잘 익혔습니다. 소원님 잘 익혔습니다. 사낙제피다. 어? 아 두마리겠지? 어? 어 근데 진짜 나는 완전 망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선전했다. 생각보다. 나는 완전 방금 이거 오바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거 오뮤 아니에요 지금? 그렇고? 5, 6뮤? 근데 테란도 3바닥이라서 11시로 빡세게. 선투들 없이 찍겠는데? 테란? 어? 태울게 없어 벌려. 두 마리 다쳤다. SCB. 어 선투들 없이 찍었다. 이거 이거 그냥 다 태우려고 하나보네 이거. 나와있네. 그냥 안보이게 가가지고 확 떨구려고 하네. 맞지? 근데 이거는 게임 급격하게 유리해질 수 있어요. 아 확 막는 순간? 예예예. 어 정우 그래도 다행히 탈 더 찍는다 나이스. 네. 어 이거 먹을만한데? 그리고 이거 일꾼도 갖췄고 이거 좀 애매해 테란도 지금. 테란 짜증나겠다 일꾼 두개 갖췄고. 왜냐면 주병력을 태워가야돼요 지금. 투데라시 쓸라면. 그래가지고. 나왔긴 했는데 태울게 없어서. 어 뭐야 저 친구들 버리고 그냥 간다고? 안 태우고? 와 여기서 태우고 와. 와 아예 없다 시아가. 그러게. 키아 아예 없네. 아 어떡해. 와. 어 이거 이거. 이거 나머지 6마리. 이거 4마리라고 남은거 보면 알텐데. 뭔가 느낌 싸늘해 할텐데 정우형이라면. 그니깐 싸늘하게 생각할 것 같아. 아니 마린이 없어졌으니까. 예예. 어? 11시로 간다. 어 근데 스쿨지만. 스쿨지만 있으면 되긴 하는데 이거. 어 이거 뭔가 아는데? 안다 안다. 어 몰라 이상해. 지금 싸늘해. 이건 막아요. 이건 무조건 막아요. 앞마당 넣고까지 있어가지고. 저거 커널 타면 돼가지고. 아 우리 또 힐님이 이용오게. 우리 또 플래시 힐님. 이용오게 감사합니다. 1초간 눈치 따라간다고. 우리 플래시 힐님. 이용오게 감사합니다. 어 어. 아래 더 왔어. 이용오게 감사합니다. 아 이거 더 왔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힐님. 이용오게 감사합니다. 이러면 영호야 어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엄청 갑자기 좋아져요 이러면. 휘드랍시 다 땄다. 이러면 이제 11시 안마감 바로 먹으면 이겨있어요. 게임. 진짜. 이제 플레이그만 나오면 이기겠네. 맞지? 그냥 11시 안마감 바로. 이거 홍보바일고 시도했는데 정우형이었네. 흐흐흫. 야 이거 11시 안마감 먹으면 진짜 좋지 상황이 이제. 바로 먹네. 바로 먹고 SD만 하면 돼. 한동안 이제. 근데 이게 마린 한번 싸먹어도 될 것 같은데 진짜. 어 맞아. 이거 산발학한테는 진짜로. 트리플 없는거 보고 이겼다. 아 근데 마린 진짜 없는데. 아 예 우승이요. 감사합니다. 스카 감사드립니다. 어 나이스. 다 터졌다. 어? 베슬 두개? 방금 베슬 잡은거에요? 아뇨 벌쳐. 아 벌쳐? 오케이 오케이. 베슬 센터에 두개 오는데? 이거 뭐야 이거. 이라디걸로 온다. 어 11시 벌쳐. 어 뭐야. 11시 벌쳐. 11시 벌쳐. 이거 반응해야 된다. 11시 벌쳐. 반응해야 된다. 어 반응했다. 반응했다. 자. 이거 1회지. 어 1회지 상관없다 이거. 빼기 쉽다. 빼기 쉽다. 빼기 쉽다. 빼기 쉽다. 오오. 자. 이거 한번 저지가 진짜 큰데. 어 게임 좋다. 유리하다. 어 이거 투스타하고 레메를 하네. 뭐야. 예. 이게 유행이에요. 완전히. 어 뭐야. 잠깐만 이거 지금 빨리 내려가면 마인바킹해져. 어 벽타기. 야 벽타기 오졌다. 어. 끝났다니. 끝났다 이건. 야 너무 잘하는데? 어. 말도 안들리네. 그냥 구호보하고 스무스하게 이기네. 아 이게 투드라쉽이 진짜 막히면 너무 안좋아. 그니까. 진짜 개불리인데. 막히니까. 어이. 막히면 커맨드 두께값이니까. 맞아 맞아. 원슘에서 안에다가 한 번만 치자. 방구. 방구 안에다 쳐야되는데. 어. 어 뭐야. 트리플도 나쁘지 않다. 아. 마인있다 생각하나보네. 그러게요. 트리플도 좋다. 나이스. 와. 파고 왼쪽으로 패스. 자. 이제 울트라 찍으면 이긴다. 울트라만 찍으면 이긴다. 어후. 울트라 준비하자 울트라. 어. 또 가나? 어. 한 번 또 갈라고? 어. 그러네. 럭크 더 찍는데? 어. 그러게. 6시 일꾼. 커맨드 짓는거. 드론을 많이 붙여놔야될 것 같은데. 11시 앞마당까지. 커맨드 짓는거. 와. 근데 6시에 또. 초급 타입은 견뎌. 저. 잡아야돼. 나이스. 이꿀. 아니 이거. 테란 2기 짜이스가 안보이는데요? 그러게. 이건 끝나야있네 게임. 이건 진짜. 저거가 유리하네. 야. 역시. 또 한 번 더 했나봐. 아. 이거 테란 진짜 최악으로 가는거다. 이건. 테란이 좀 있어. 아. 근데. 한가지 아쉬운게. 럭크 한 번도 안찍고. 드론 11시 앞마당까지 채웠으면. 진짜 터져있을텐데. 드론 그냥 쫙 눌러. 쫙 눌러 버리지. 야. 7시도 이거 이기겠다. 링이. 링이. 링 1,2. 아. 근데 뮤탈이 피가 없었네. 뮤탈이 피만 있었어도 이겼을텐데. 오. 드리플 아이도 못먹고있어. 알파고. 뭐야 이거. 스콜지 컨슘 했었어. 와. 스콜지 또 왔어. 스콜지 또 왔어. 스콜지 컨슘 소름이다. 센스있다. 어. 드론 한 번 쫙 나오죠 이제. 이거 11시 앞마당으로 빨리 보냅시다. 어. 너무 유리한데 이거는. 울트라 아이스 케이버. 그러네 진짜. 테넬이. 와. 우리 또 꾸루공님이 이영옥이야. 아이고. 우리 꾸루공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꾸루공님.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꾸루공님 감사합니다. 이영옥에. 감사합니다. 우리 꾸루공님.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꾸루공님 감사합니다. 어우. 역시. 굴사죠. 어. 감기 걸렸어요. 아. 감기. 조심하세요. 꼭 쉬셔야겠나. 와. 유자즈. 어. 뭐야. 내 방 다 걸린 거예요 설마? 어. 와. 아. 우리 또 푸링님.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푸링님. 약간 좀. 시간 많이 주게 되네. 감사합니다. 우리 푸링님.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빈님. 울트라. 감사합니다. 굿님. 감사합니다. 꿸링님. Without. 아 근데 울트라가 너무 느렸어. 너무 아쉽다. 울트라 진짜. 지금 떴어야 되는데 지금쯤. 떠서 뛰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아 벌써 거? 에. 소겟부터 해서 이럴 때. 정우 형이 잘하는 거였는데. 2. 2. 3. 2. 3. 5. 오 베스 따로 간다. 베스 따로 간다. 오 잡자 베스야. 아 근데 마린이 있어 위에. 그래도 이거 잡을 것 같은데? 베스? 가면? 오빠야 돼 테란. 테란도 정신 없나봐 가만있네. 인프라는 테란도 엄청 갖춰져 가지고 지금. 파워가 탱크를 엄청 빨리 가네. 야 일곱시에 라인 먹는다. 게임 이상해지고 있다. 근데 미네랄멀티가 빨라가지고. 와 레어. 아 지켰다 했지. 어 베스. 베슬만 잡자 제발. 오 두 마리 나갔다. 오 일곱시로 리잉 센 가자. 일곱시로 리잉까지는. 정우 형 왠지 영뮤 한 번 찍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나이스 베슬 다 땄다 네네. 와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끝났다 이거는. 음 좋다 상황 좋다. 베슬이 없어가지고. 이거 바로 뭐 영뮤 든. 뭐 울트라든 막을 게 없는데요. 음 왠지 영뮤. 영뮤 정우 형 띄울 것 같은데. 느낌이. 업도 빠르다. 테란도 궁일업인데 저 궁일업이에요. 와. 아니 어떻게. 들리었던걸 이렇게 가지? 어허. 무탈 띄웠다. 무탈이다. 역시 영뮤. 영뮤. 와 저희도 영뮤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정우 형 영뮤 진짜 좋아하고. 파고도 역시 눈치 까고 골자 찍었는데. 이게 베슬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베슬이 없으면 겨우게 휘둘리더라구요. 오우 탱크. 탱크 땄크 땄다. 탱크 땄다. 탱크. 음 이거 마린 그냥 잡아먹고 탱크 따면 이기겠다. 베슬이 어. 베슬이 없으면 겨우게 안 되니까. 이게 게임이. 오 싸워 싸워 싸워. 이겼다. 아이고. 딱 이기는 그림이에요. 진짜. 딱 이기는 그림. 딱 이기는 그림이다. 어. K형 어서오세요. 뭐야. 영어하는 형님들 안녕하십니까. 어. 왜. 왜. 아 좀 이따가 새벽에 너 끝날 때쯤. 전화 한 번 할게. 아히영 알았어요.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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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아아. 드라드라 우유라 우. 와아아아아아. 마이 하나도 안 밟아. 와아아아아앜. 으흐흐흑흐흐흐흐흐흐흑흑흑흐흐흐흐흐흑흐흑흐흑흐흐흑흑흑흑흐흐흑흐흐흑흐흑흐흑흑흐흐흑흐흑흑흑흐흑. 한 발 봐! 와아아아! 아 메디 뭐야? 소! 이거 가려야돼! 어 이겼다 이겼다 헤이 형은 무슨 방송이시냐고요? 와 근데 위험에 남캠이에요 그냥 스무사기 끝났네 와 이겼네 그냥 스무사기 진짜 이겼네 계속 간다리 와아아아아아 열두신이 위멀 다 먹고 안마당 죽고 야아아아 근데 아드 안된거 아니야? 아 된건가? 됐나보다 아드 됐나보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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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읎 어 안된거 같기도 한데요? 그렇지! 아 아 된거 같다 해 아 된다 dd 와아, 저블링이 삼협이니까 안좋네 어이 아니 테라 업이 안좋, 와아 정우형 왜이렇게 잘나, 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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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그냥 슬슬하게 이겨버렸네 아 좋았다 아 이젠 지겹다 저런 어그로에 이제 상대해주기도 지겹네요 진짜로 아 제주도에서 봤다고 하질 않나 와 진짜 잘한다 두번째 누구지 홍균가 나야 나야 아 재훈이형이구나 오케이 이기고 나도 이기고 이겨버리자 다 그냥 아이고 아 정우형 수고하셨습니다 아 정우형 수고 아 왜 이렇게 잘하냐 수고하셨습니다 정우형 아 너무 깔끔했다 아 너무 깔끔했다 아니 정우형 불리하지 않았어요? 너무 잘하셨다 진짜로 어 어 어 이제 재훈이형인가 네 재훈이형이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형이 엄청 불리했을걸요? 형광등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형이 한 그래도 6대4 3대7 어 진짜? 예 와 그 수스타 많이 하네 요즘에 예 형이 왜냐면 좋을게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냥 상황이 처음부터 오 예 오케이 11시 봅시다 1 2 4 0 5 3 5 5 5 5 5 5 아.. 나 진짜.. 내일은.. 내일은 이거 진짜 오지게 성공한다 야아.. 저 팀 배요? 지금 한 7연패 했을 거라.. 몰라요.. 몰라요.. 다 졌어요 그냥..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팀이 그냥 이겐 기억이 없어요.. 며칠 전부터 아.. 네.. 오늘 드디어 2주일 날이구나 오늘 드디어 2주일 날이다 어.. 저 원패 좀 끊어보자 진짜로.. 와.. 용호 형이랑 같이 끊겠다 어.. 같이 끊자.. 아아..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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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아.. 어제가 진짜 타격 컸죠? 어제 진짜.. 와.. 어제랑 오늘랑 똑같구나.. 뭐.. 1000개빵 800개빵.. 와아.. 맞아.. 아.. 우리 힐링이 또 1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힐링 100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힐링 감사합니다.. 100개도 감사드립니다 힐링 감사합니다.. 난 스무스아 게라웨이 게이트 서치대 네.. 잠시만.. 일곱씨.. 민용은 태.. 태형이지? 태.. 다이어트요? 그냥 그럭저럭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막 푹식하고 이런 적이 없어요.. 술 먹은 거 빼고는.. 지금 야식도 한번도 안먹었고.. 어? 오엔이요? 콜입니다.. 오엔 콜입니다.. 오엔 콜입니다.. 오른쪽.. 왜 소리가 안너지.. 스탑이지..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이긴다예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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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했다.. 아 살 열심히 빼고 있어 아직 일주일도 안됐어 살 빼있어야지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성공했어요 성현이랑 했어요 아니 살이 무슨 뺀다고 하면 바로 5kg가 빠지는거에요? 어 묻어 묻어 쿨이에요 묻어 쿨이에요 자 일단은 7시 용태형 대 11시 재운영 이번엔 왼쪽 갑니다 키로당 500개에요 왼쪽 갑니다 이번에는 왼쪽 왼쪽이 이겨야돼 왼쪽 제발 와 됐어 묻어 성공했어 와 드디어 성공했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게 성공 와 우리 소원님이 또 800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님 800개 이렇게까지 안 빨라도 돼요 그냥 800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원님 와 우리 소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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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개 감사드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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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뭐.. 소소하지 소소해요? 소소하지 어 일단은 재훈이 형은 저 8kg 빼면 6,9,7,4에요? 8kg 백업입니다 진짜 이번에는 이제 로봇 제가 81.8kg였으니까 반면에 7시 용태형은 투게이트입니다 73.8kg까지 구독자는 몇 명이에요? 정우 형 지금 형은 얼마 안 돼? 5,000 몇 명? 몇 백 명? 근데 소소해도 형이 그 어때요? 그 베비 땡거하고는? 비슷해요? 그냥? 그냥 장기적으로 보는 거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 들어 한마리 잡았다 공으로 오? 어어? 오? 갸골? 오 자 사업 먼저 돼가지고 1대1 이기죠 어? 드라썸 오? 오? 두라 그냥 한마리 오? 저거 안 잡으려고 오 뭐야 왜 빼? 왜 빼? 어어? 오? 아 같이 같이 조지러가려고 오? owner 그리윌로 한대랑도 덜 맞겠다 오오 푸르보르 이렇게 간까지 보고 이럴면 뭐 대충 대충 빌드 파악 다 되죠 드라스티자랑 이런거 아 다크는 아니겠다 이 생각 무조건 할거거든요 다크 생각 포드님이 거의 팔구이게로 오셨어요 날마다 팔구이게 쐬셔가지구 야 이거 사드란데? 아 네네 그럼요 계속하죠 드라 너무 몰려간거 같은데? 어 위험하다 이거 질러도 있어가지고 어어? 또 나와야겠는데? 오 사드라 나왔다 다행이다 그래도 오케 오케 와와와 드라 점사만 오케 컨 좋았다 컨 좋았다 양방 쏴먹게 될 수 있어요 오케 프러브 오 프러브 좋다 막으면 개이빙이야 이거 쏴 쏴 쏴 나이스 드라 왜 안 쏴 재훈이 형꺼 하나가 왜 저렇게 한 마리 왜? 왜? 한 마리 내 정지 왔어 와 진짜 한 마리 내 정지 왔어 와 이건 3드라인데? 아 저거 한 마리 안 죽었으면 괜찮은데 오 또 드라 또 나왔다 또 나왔다 또 나왔다 프러브 빼야되요 이제 오케 프러브 빼 이러면 이득이죠 겨우게 다 잡죠 아니 드라가 자꾸 또 재훈이 형 또 잘 받네 그니까 이게 아마 재훈이 형도 시프트컨 하나? 어 시프트 하면은 그거 잘 된다며 예예 시프트 쓰면 안되는데 투스들은 진짜 시프트컨 하면 안되는데 근데 저거 근데 귀찮거나 소나갈 때 하는건데 지금은 시프트 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치 도리아님 어서오세요 야 그래도 옥저버로 상대 체조받고 좀 더 유리한거 같네 좀 좀 더 괜찮은 그리고 옥저버로도 있어가지고 보면서 하면 되니까 아 근데 프러브 숫자가 일러서야 모르겠어요 지봤어요 형님 어떻게 될지 내일은 일단 할거 같아요 어 옥저버로 살려야돼 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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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옥저버로 잡히면 좀 아프다 어 드라 오케오케 그냥 드라 그렇지 나이스 옥저버로 잡았고 옥저버로 잡았고 옥저버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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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재훈이형꺼 잘 낑긴다 아니 재훈이형꺼 아까부터 좀.. 어 드라가 안돼 막 잘쓰는 편은 아니네 드라가 좀 잘쓰는 편은 아니네 와 근데 융태형이 앞마당이 빠르다 일꾼이 좀 더 많나? 어 융태형이 딱 봐도 많아보이네요 와 그림잡아 앞으로도 근데 재훈이형이 투리버를 좀 빨리 찍어서 벌써 가는거 같은데 오오 오 맞네 와 프리블록 타이밍이네 일곱시 잘 쏴 어 일곱시 잘 쏴 다섯시가 안쏴나? 어 다섯시가 안쏴 어 뭐야 옵저버로 먼저 시압 보고한다 옵저버로 날아가서 게드? 어 이건 게이득이지 오케이 먼저 알게이드 가자 아래꺼 아래리버 쓰면 돼 옵저버 너무 세심하게 할 필요 없어요 자신감 좀 강하게 자신감 있게 아 어 뭐야 아 잡혔다 어? 그냥 빼면 근데 안맞은 차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 아 근데 소음차이 많이 나는거 같아 1단 풀 앞대에 12약정도? 음 약간 그정도? 음 약간 그정도? 아 진짜 막 미모 폭사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죠 근데 이게 들어가는 구도가 11시쪽에 들어가는 쪽은 괜찮다 일곱시에는 까다로워 보이는데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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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오 드랍에치 좋아요 억 4게이트 4게이트 더 훨씬 빠르네 룽태형이 안마당 가스도 훨씬 빠르구 그니까 어이게 차이 나 부우 차이가 크게 크다 그러니까요 마이 나네 아 아까 본진에서 드라콘이 좀 아쉽다 펀벌바수 아쉽네 아 아 안돼 이거 탤런 아 어 괜히 리버만 실버만 와 런 리버도 하자 와 포지아든 올라갔네 어 아 재훈이형 속쇼였네 아 사리버 올인하려고 하는구나 아 속쇼였구나 이러면 아케이드 자신있게 가지 저는 ASL 말고 나갈 생각 없어요 아 아 아 오 잡았어 잡았어 셔틀 잡았어 오 들어온다 아 근데 개 많은데 위아래로 오 근데 셔틀 있고 없고가 엄청 큰데 와 리버 뭐야 위에도 있어 위에도 위에도 어 뭐야 아 리버를 잡았어야 되나보다 아 리버 안잡아가지고 셔틀 아 이거 언덕에 놔야지 드라 언덕에 언덕에 밀리진 않겠다 밀리진 않겠다 이거 적어도 어 잡자 아니 컨 자신있게 좀 하자 오오 안돼 아 아 또 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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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해 아 왜이래 재훈이형 뭐야 어떻게 된거야 마이크로 컨이 왜이래 마이크로 컨이 왜이래 아 이거 뭐야 이거 똑같은 병력이었는데 아 좋았는데 아 이게 당황해서 당황하셨어 당황하 당황하지 마세요 나왔어야 되는데 당황하셔서 그래 자신감 있게 들어오면 당황해서 그래 상대가 위에서 올 줄 몰랐나봐 위에서 아 근데 진짜 스탄에 약간 패기 있게 들어오면 그게 더 쎄 보일 때가 있어요 방금 약간 패기 있었어요 진짜로 용태형한테 뭔가 재훈이형이 얼어있었잖아요 방금 움직임이 베지탄님 어서오세요 아 아 졌죠 이제 첫다리 민철이한테 잘해서 이기면 돼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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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오게 오MP 오 맞다 홍규 누구만 하지? 저 병세훈 오케이 넵 카멜루? 어 카멜루씨네요? 어어 아 저 어느 맵이든 상관없습니다 오蘭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어 그리고 안 되다 anny 난 가 angef 이거 포기하신 거 같은데 동족전이라면 역전에 발판이 없다 진짜 꼬라박자가 된다 아이고 다녀올게요 오케이 영호 화이팅 네 추천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업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또 냥냥냥님, 후손남님 우리 황제이님, 찡그님, 괴대지님 감사드립니다 업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12시가 지나가지고 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업 좀 눌러주세요 아 고마워님이 또 힘내라고 3, 3, 7기 감사합니다 우리 고마워님 감사합니다 3, 3, 7기 감사드립니다 아 우리 고마워님 감사합니다 3, 3, 7기 감사합니다 파이팅입니다, 물결표 아 3, 3, 7개 감사드립니다 고마워님 감사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잠시 후에 화장실 좀요 잠시 후에 잠시 후 잠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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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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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x5 not enough minerals go ahead yes sir no problem yes sir roger that alright alright oh not enough not enough mineral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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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tination yes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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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oblem no problem no problem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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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드 strident 안드로라 앞으로 안주시개 탁 프리미엄 저렴한 미션 해치 이거는 국음정원 피곤 국음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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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제공 배달의민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의 방탄소년단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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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팀배틀 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야 아니야 아니야 오버 하지마 야 다 붙였어 형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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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붙었잖아 형규야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어 겉에 그냥 털에 깨면서 해 형규야 빨빨리 씨압 바깥에서 턴규야? 좀 애매한데 이거? 뭔가 덩커 하나가 되게 크다 예 저 앞마당에 있는 덩커를 깨야 될 것 같아요 오 베럭 근데 다 깨졌다 아 근데 베럭이 다 깨졌다 페난 막을 숨어 이겼죠 이러면 끝났죠 이겼죠 잘하네 아 나이스 다행이다 나이스 와 와 이겼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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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겼다 다섯개 다섯개도 감사드립니다 다섯개도 감사합니다 와 이겼다 이겼다 세긴 세다 어 그러게 야 진짜 아 리프라 게임 봐야죠 이 게임은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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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해가지고 아니 근데 제가 엄청 유리했죠 아 우리 빵테님 스폰 감사합니다 우리 빵테님 감사드립니다 스폰 아니 아니 너 안 휴리했을걸? 아 팔봐라 팔봐라 감사합니다 아 팔봐라인데 감사합니다 너가 육닝 다 죽어서 감사합니다 빵테님 감사합니다 음 맞아 털에 박아놨으면 사이즈 없는거였는데 와 와 진짜 내가 인생게임했다 이거는 아니 역전게임 많이 했어도 진짜 인생게임 했다 인생게임 했어 와 아 우리 빵테님 300개 스폰 고맙습니다 와 진짜 인생게임 했다 와 아 아 아 힘들다 와 어우 우리 빵팬님 스포 감사합니다 아우 300개 스포 감사합니다 아우 빵팬님 스포 고맙습니다 와 구호하셨습니다 빵팬님 와 리버가 빠르더라 와 이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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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아이씨 나가라 아 여기 지지 찍으려다가 아니 지지 진짜 손이 올라왔는데 아 좀 더 했어 아니 지지가 진짜 올라왔거든요 손위로 인구수 35 대 14야 하하하하하하 와 진짜 인생게임 했다 인생게임 했어 에오야 25 임금에서 25 인서에도 계속 피해 받고 있구나 와 3넥이 일꾼 어 4마리 5마리 있었구나 내가 일꾼이 4마리 아 4마리 아 4마리 있는지도 몰랐어 정신이 없어가지고 게임이 그냥 와 와 아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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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보니까 이겼네요 운이 좀 좋다고 해야되나 제가 노리는거는 그냥 펑커 지으면서 리버 꼬라받기만은 나는 기다렸어 윤철이가 방심하고 방심 야 이건 진짜 유튜브조회에서 이건 진짜 많이 나오겠다 이 게임 진짜 이건 제목만 박혀주면 진짜로 와 진짜 인생게임이었다 이거는 진짜로 이거 다 갓뿌림 이랬다고? 그래 내가 근데 지기 싫더라 아니 너무 지기 싫더라 진짜로 너무 지기 싫어가지고 10년 인생게임 하면 될거 같은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10년 게이머 10년 인생게임 와 아프리카마사 할줄이야 회녁돼도 이런 와 이런게임은 내가 진짜 우대받는데 와 와 어제 울 뻔했다 니까 아 와 이때도 이곳은 터져있네 그냥 계속 아니 제가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막으면서 여기 털었어요 두 번 여러분들은 두 번이나 털었어요 제가 막으면서 막으면서 두 번이나 털어가지고 그 제가 드랍시 계속 날렸어요 인구수 20차인데 제가 언제 졌다고 느꼈냐면 솔직히 나는 아 이거 해볼 때까지 해보자 이 마인드였고 여기에 한 번 또 꼬라박잖아 윤철이가 여기에 이게 공일업이 되어있었단 말이야 딱 막았잖아 이거 벌초 돌아오면서 이거 와케이드 하면서 근데 내가 진짜 자절먹은 대목이 여기에 와 나 여기서 게이트 숫자 보고 진짜 자절먹어가지고 봐봐 나 3팩인데 3팩인데 몇 게이트야 9 게이트잖아 3팩 때 9 게이트라서 진짜 자절했거든 여기서 자절했어 암마랑 나 ACB도 별로 없어가지고 리일업을 제가 빨리 돌리긴 했어요 중간에 웃었어 야 나 몰라 난 내 표정 몰라 중간에 난 내 표정 몰라 중간에 와 아니 계속 업을 잘 눌렀지 여기서 눈이 짝나게 하고 얘가 돈이 엄청 많네 왜 여기를 안 먹었지 윤철이가 왜 여기 안 먹었어 여기서 3이 없어있어서 몇 게 센데 나 원래 이때 지휘치려고 했어요 지금 요요요요요 다음에 요 다음에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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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이제 병력에 가요 여기서 여기서 먹혀가지고 나 지휘치려고 하다가 좀만 더 해보자 용호야 좀만 더 해보자 좀만 좀만 이마인드로 했지 아 저는 롤 안해요 지금 제가 어제 팀 배지고서 롤할 때가 롤 롤하기에는 제가 샘플덩이 좀 부족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일단 실력 좀 착고요 실력 좀 착구해야지 할 때 하더라도 실력 좀 착구하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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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EMP 그냥 잘 맞아가지고 아 윤철이도 자원 여기서는 빡셌네 여기서는 빡셌네요 윤철이가 약간 유리한 게임이 이렇게 돼가지고 멘붕했네 보니까 멘붕했네 멘붕했네요 여기 그냥 여기 재건하면서 했으면 원래 못 이겼을 것 같은데 뭐 이제는 패하고 한번 꺼나박는데 나가자 왜 지지쳤지 지금도 나 돈 없는데 왜 지지쳤지 나 돈 없는데 마지막에 지지 안쳤어도 됐을 것 같은데 왼탈 터져서 아 그럴 수도 있지 아 다섯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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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감사합니다 다섯개 감사합니다 내가 근데 맞았네 나는 원래 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거 아 열개 또 오십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아 백개 또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다섯개 다섯개 또 감사합니다 아이고 또 열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십개 목돈이니 평가님 감사합니다 다섯개도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백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추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섯개도 감사합니다 다섯개도 감사드립니다 추천념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다섯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추님 다섯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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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줌 눌러주세요 업줌 눌러주세요 추천 이건 좀 부탁드릴게요 와 와 진짜 인생 게임 했다 와 스타한 거를 진짜 뿌듯하게 느낀다 나 진짜 지금 지금 너무 뿌듯하게 느껴요 지금 이 순간 뭔가 진짜 뿌듯하다 아 뿌듯하다 뿌듯해 영호 형 K집이나 영호 형 K 에? 영호 형 K집이나 가면 어떻게 88시간 방송 중이라고요? 지금 진짜 인생 게임 했어요 지금 어디 갈 때 아니에요 지금 인생 게임 했어요 깐깐찡어 닮았다고요? 님은 강태 닮았어요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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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로 하면 되려나 제목 그냥 잘 하면 될 것 같은데 맥주 한 캔 하자고 내가 어떻게 찾은 실력인데 지금 맥주 한 캔 더 먹으면 안 돼요 지금 어떻게 찾은 실력인데요 제가 지금 다시 손 이 손 어떻게 찾았는데 지금 맥주 또 먹으면 안 됩니다 술 또 먹으면 안 돼요 아니 저희로 의자 세리머니가 나오던데요? 진짜로? 지금 힘들게 찾았어요 진짜로 손 너를 볼 수 있다면 모든 것 다 잃어도 괜찮아 저 오늘 낮에 이겼어요 비추님 3대1로 이겼습니다 아 진짜 역대급 게임했다 진짜로 행복하다 진짜 스타인게 너무 행복하다 아 윤철이 방 청양집이라고? 아 윤철이 방 청양집이라고? 다시 사랑하기를 우주한 그대로 우주한 그대로 뿌듯합니다 저는 아니 태경이 왜 이렇게 방송을 안 켜냐고요? 글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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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무는 뭐 다음에 기회되면 할께요 빨무는 다음에 기회되면 하겠습니다 빨무 그 용이형하고 해가지고 원래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네요 나중에 해요 신님하고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겠죠 아 아 재밌다 재밌었다 AS 우승이요 그 방 열흥인데 주인님이 안 오신다고요? 아니 용이형 근데 낮에 오시니까 낮에 많이 보세요 행복하네요 아니 이인데 한 게임이었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아니 왜 이렇게 지금 아니 아니 한 게임 아니 우승한 것도 아니고 진짜로 우승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행복하냐? 아 아 이게 뭐라고 아 방금 맵 제이드여 제이드였어요 어 성은이형이나 할 때보다 더 역전 게임이 내가 그냥 10년 톤 틀어서 제일 역전이었어요 제 기억 속에는 이게 가장 큰 역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 10년 톤 틀어가지고 리플레이 보여드렸어요 영원님 스폰 먹티범 좀 제보해도 되나요? 예 하세요 스폰 먹티범 아 스펀... 스폰빵 연패요? 스폰빵 이기지를 못했는데 아 진짜요? 제가 때릴게요 네? 여보세요? 부정스폰할래? 저랑 형이랑요? 가시죠 형님 다들 수고하세요 다들 수고하세요 오늘 감사합니다 형님 아니야 형도 고맙다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공주야 아이디가 낚시 있는다고요? 아이디가 아이디가 뭐에요? 다시 한번만요 그 이 여기에 보이는 아이디 닉네임 닉은 뭐에요 D 어허 이 친구가 또 선을 넘네 친구야 한마디 남겨라 한마디 남겨라 이 친구한테 선을 넘네 선을 너무넘네 게임인걸로 사과하라고? 한마디 남겨 이 친구야 니가 왜 왜 우리 바오 왜 우리 바오를 닉네임으로 쓰고 있어 이 자식아 자 귀여워서 한번 봐줘야겠다 귀여워서 한번 봐줄게요 욱한것도 아니니까 귀여워서 한번 봐줄게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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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엽네 귀엽네 귀여워 아 예 그거 나중에 스폰 저한테 오면 제가 할게요 저 기억력 좋아서 그런거 다 기억이에요 그런거 기억하.. 기억이 없기 때문에 기억합니다 유튜브 올라와요 올라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한거는 유튜브 제가 무조건 안올라가면 올라가요 아하 하하하하 아니 밤샘이라니 밤샘 너무했잖아 아 밤샘이라니 밤샘은 안돼 밤샘은 안됩니다 밤샘은 안돼요 아 유튜브님 계시네 아하 아니 오늘 제가 게임을 많이 이긴건 아닌데 어떻게 이런 게임이 나왔네요 진짜로 진짜 나 아프리카 채팅창인데 딱 풀면서 태삭이란 말 한번도 없는적 처음이에요 진짜로 오늘 처음이었어요 진짜로 태삭이들을 입 다물게 했다는거를 진짜 뿌듯하게 생각해요 진짜 처음이에요 요새 그래도 풀어도 요새도 한두명은 있거든요 한두명은 진짜 처음이었어요 진짜 진짜 처음이었어 진짜 한 몇달만에 보는거다 진짜로 그거는 제가 만들게 아니고 정확하게 보성이형이 만든거에요 하하하하 보성이형과 보성이형과 이 정확히는 제가 만든 건 아니에요 진짜로 정확하게 아니 뭐 근데 그 보성이 형도 후회했잖아요 그거 얘기 인터뷰하고 후회했잖아요 보성이 형도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닌데 태경이랑 친하기도 해서 사실 립서비스 개념으로 좀 한 건데 그렇게 번졌다고 후회했잖아요 보성이 형도 저도 뭐 이제 와서는 재밌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솔직히 별로 상관없어요 요새는 요새 저도 별로 신경 안 쓰잖아요 그냥 강태 때리지 뭐 요새 아프리카 문화가 물타기가 심해가지고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때 한참 또 물타기 문화가 심할 때라서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근데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리플 한 번 더 해요 아 한 번 더 다시 보기로 보세요 자 별풍 세 가지 고르는 거예요 잠시만요 오오오오 깜짝이야 한 번 볼까 뭐야 이 SGNM 이 시키는 넌 이따 블랙 넣어놓는다 내가 뭐 있지 저는 이바오개하고 지금 생각 중인 게 이바오개하고 이영호개하고 뱃살개? 뱃살개 생각 중인데 삼겹살개? 뱃살개? 뱃살개 뱃살개 뱃살개하고 이영호개하고 이바오개 어때요? 좀 별론가? 이어 10시즌 이영호 10시즌 이영호 그거 근데 절대 안 터질 것 같아가지고 그거 근데 절대 못 볼 것 같은데요? 진짜? 그거 한 진짜 한 한 6개월에 한 번 볼 것 같은데 진짜로 아 7월 5일이라고 705개 705개도 괜찮죠 705개도 이제 아 마린 회장님이 마린 회장님이 마린 회장님이 오시면 쏴 주실 수 있지 그 정도 그렇게 쏴 주시지 왔다 하면 3만 개씩 쏴 주시니까 아마 좀 그래도 이제 전회보다는 자주 오실걸요? 회장님 아주 잘 계시 아주 잘 계세요 회장님 아주 잘 계셔요 아주 아주 요새 약간 인생을 즐기고 계세요 흐름이 흐 회장님 수십밖에 잘 모르겠네 아 마뿌루님이 10등이시구나 와 근데 버드님도 안 들어오신지 1년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한 6개월 넘은 것 같은데 버드님도 BJ 하시잖아 그리고 그냥 자고 싶다님도 안 들어오신지 오래되셨고 바오 맨날 있죠 저랑 함께 있죠 지금 경기가 진짜 어려웠지 니얼봉님이 8개 감사합니다 근데 K형이 왜 전화한다는 거예요 소원님 소원님 봐드릴게요 소원님 잠시만요 아 소원님 18등이요 소원님도 워낙 꾸준하니까 제가 볼 때는 소원님이 한 안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중에 역시가님 부검해달라고요 부검해드릴게요 술 먹자는데 밤에? 아니 K형 48시간 하고 있다며요 두렵지 않아 이야 미쳤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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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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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이어곡의 6개월의 한방이 오늘이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아아아아아! 만녀옥길! 미쳤다! 미쳤어!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와 진짜 비추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비추님이 쓰시는 웹툰들 많이 봐주세요 진짜로!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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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만녀옥길! 와 이거 뭐야 이거 갑자기!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만녀옥길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미쳤다 진짜! 아니 이렇게 그 한방! 갑자기 이렇게 한방으로 딱 쏘실때가 있으시다니까! 와 감사합니다 비추님 진짜! 아이고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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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비추님! 와아아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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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형 우리 미쳤다! 와아아아! 제가 볼 때! 앗! 웹소설이요? 근데 저 한번 봤어요! 한번 봤어요! 찾아봤어요! 아 이선님 어서오세요! 아 이선님 어서오세요! 와 만녀옥길!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웹소설이니까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웹소설! 제가 볼 때! 거의 앱이 열혈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다리 기부사! 다리 다치셨다고! 제가! 그 땀 찾아봤었어요! 아! 보험해드릴께요! 잠시만요! 안 나와가지고! 제가 볼 때! 예비 열혈이에요! 비추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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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00개 싸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와! 만녀옥오개! 아! 아니 왜 죄송하세요! 4,5개 싸주셨는데! 왜그러세요! 아! 만녀옥오개! 와! 진짜! 깜짝이야! 아! 아! 퍼디님! 봐드릴게요! 어! 진짜 예비 열혈이셔! 이제! 진짜! 한! 한! 만개정도! 남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예비 열혈이예요! 어! 퍼디님! 21,189개! 아! 퍼디님! 41대0이시네요! 아! 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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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퍼디님! 많이 싸주셨지! 아!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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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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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춘님이요? 아닌데? 비춘님 45,000개인데요? 아 각곰님도 각곰님도 24,000 와 각곰님도 36등이셔 각곰님도 36등이셔 비춘님 45,000개예요 봐드릴게요 각곰님도 어 금방 되실 것 같아 내가 볼 때 봐봐요 45,000개잖아요 맞을걸? 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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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열열이에요 제가 볼 때 제일 아 저 원래 진짜 기억력이 진짜 좋아요 아 고마원님은 진짜 많이 쓰셨죠 진짜 많이 쓰셨지 곰더단님하고 고마원님 하고 진짜 많이 쓰셨지 진짜 많이 쓰셨어요 여력컷 55,000개? 55,000개 정도? 맞나? 55,000개 정도 어? 잠깐만요 K형 전화 왔는데? 여보세요? 예 형 예 예 아 예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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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모이는 라디오에서 방송하고 KK라고 합니다 근데 시청자 분들 제가 영호한테 허락하기 전에 시청자 분들한테 먼저 허락을 맡아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는데 애가 요즘 그래도 약간 이미지 조금 좋아졌거든요 나중에 그 영호한테 제가 지금 벌칙 방송 중인데 나중에 영호집에 밥 한 끼만 얻어먹으러 한 30분 정도만 가도 됩니까? 야이 어 아 영호 영호는 무조건 되신다고 하여 친구들한테 먼저 허락 맡은라고 예 자 영호라고요 그것도 못하구요 형 일단 일단 그 야 내 방 좀 지켜봐 빨리 야 빨리 아 근데 내 방에서 자꾸 눈 좀 나오고 안 돼 그러는데 이거 왜 이러냐 아 아 아 아 아 그 뭐 형 아니 저희 집 밥도 식사 함께 하시러 오시려고요? 어 알겠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으러 가서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뭐 오소보소 있는 모습만 잠깐 보여주고 예 어 왜냐면 오늘 시간 방송 벌칙 중이거든 몇 시간이요? 저 지금 32시간 남았어 32시간 쓰읍 열심히 하세요 아 K형 아니 K형 오면 아 K형 오시게 오시게 아니 K형이랑 밥 한 끼 할게요 여러분들 언제 언제 오지 근데? 저 어차피 따로 연락하면 되니까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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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빵이분들 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밥 한 끼 맛있게 먹일게요 K형 밥 한 끼 맛있게 먹이겠습니다 밥 한 끼 제가 맛있게 먹을게요 아 아 아 형 에 형 연락하세요 형 연락하세요 밥 한 끼 맛있게 먹을게요 아 우리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뭐 토레쉬에요 여러분들 저 K형하고 워낙에 친하니까 장난친거지 K대두!? 어우 나한테 하는 거 같냐 이거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ío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stopping 와 이거 케이 홍이야?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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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팬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와 감사합니다 팬가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형 뭔데 안본사이에 왜 펜싱이 더 탄탄해졌는데 아니 안본사이에 왜이렇게 탄탄해졌어 아이 두구개하고 아이고 치카야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구개 감사합니다 아 백개로도 통금팬가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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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본사이에 왜이렇게 탄탄해졌는데 더 탄탄해졌네 아 팬가이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아 치카야님이 이영오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치카야님 감사합니다 또 간만에 오셔가지고 두구개하고 아 감사합니다 우리 캣박이분들 캐순이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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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거 밥 뭐 먹여야되냐 와 오지게 맛있는거 먹여야될거 같은데 아아아아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장모님께서 천사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천사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천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비추님이 다섯개 아 두구개 또 한개씩 감사합니다 다섯개 다섯개 감사합니다 다섯개 더 감사합니다 다섯개 뭐 먹일까에요 이건 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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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먹고 이거는 뭐 맛있는거 먹일게요 제가 제가 뭐 고기라도 구워서 대령해야되겠는데요 케인은 아재님 또 10개 팬관이 감사합니다 써니템님이 또 투구개 감사합니다 까불어부하님 또 50개 팬관이 감사합니다 50개 팬관이 또 감사드립니다 게임이요 저 오늘 인생게임 해가지고 좀 있으면 자러 가야되요 힘 다 뺐어요 진짜로 인생게임 해가지고 아우 투구개 감사합니다 어 백종원도시락 어 박가고 잤다 아예요 형 형 백종원도시락 사놓을게요 백종원도시락 사놓을게요 백종원도시락 사놓을게요 형 백종원도시락 사놓을게요 형 형도 방송 잘하세요 48시간 형 잘하세요 안된다고요? 에? 비슷한거요? 좀 더 올려서 그러면 제가 맛있는거 사먹일게요 고기 먹여야겠다 아니 뭐 근데 강남에는 배달되는 데가 또 많으니까 야 비추님이 또 5개 5개 감사합니다 우리 비추님 감사합니다 와 뭔가 갑자기 새벽부터 뭔가 순식간에 싹 하고 지나간 느낌이에요 지금 와 미쳤다 그냥 와 와 새벽에 갑자기 그냥 뭔가 순식간에 지났어요 영호형 내가 사줄게 지금 한우 지금 쏘면 30분이면 쏜다는게 뭐예요? 쏜다는게 아 지금 차타고 오신다고요? 그 포르쉐? 포르쉐 포르쉐인가? 아니 어디 사시는데요? 펭라이 감사합니다 펭라이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유명하시 진짜 유명하시 아 은평구 아 은평구 타시는구나 아 진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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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기 한 끼 하시죠 진짜로 포르쉐 시티요? 어 포르쉐 사시인데 맨날 태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쏘고 쏘러 오신다고요? 와 포르쉐 한번 타보면 저 포르쉐 한번도 안 타봤어요 포르쉐 한번도 안 타봤어요 포르쉐예요 포르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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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르쉐요 이 노래 듣고 싶네요 다 때려 부수고 싶네요 갑자기 저는 운전면허가 없어서예요 저 운전면허가 없어서 저도 약간 운전면허가 없어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차 되게 이쁘다 생각한 차가 약간 큰 차들 큰 차들 병구형 차도 좀 이쁘더라 병구형 차도 좀 이쁘고 면허 왜 안 따냐고요? 귀찮아가지고 근데 K형 32시간 동안 우리 집 온다는 거예요? 32시간 동안에? 아니 저 형 30 아니 저 형 근데 39시간을 끝낼 수가 없잖아 아 철구형 별풍순이요? 39시간 39시간 남았다고요? 에? 39시간? 음 잠깐만 내가 봐줄게 철구형 아 저랑 어차피 카톡하면 돼가지고 이 형 23등 됐네 근데 이 형 이 형 이제 왠지 열을 못 들어올 것 같은데 이 형 내가 볼 때 왜 이렇게 짭이 많아 이 정도에 해줬으면 영호를 우리 집으로 아니 차라리 제가 K형의 집으로 갈게요 선빵 치고 싶다 선빵 치고 싶네요 K형 딱 방송 끝날 때쯤에 K형의 집 가가지고 아 조만간 추월하신다고요? 알겠습니다 추월하실 것 같아요 근데 조만간에 추월하실 것 같습니다 아 배불러 아니 제가 왜냐면 K형한테 술 한잔 사야 돼가지고 원래 여친한테 걸리면 삼 에? 안 걸리게 잘 하셔야죠 안 걸리게 저 우리방에서 그런 분들 한 두 분 정도 봐가지고 아 목 아파 한 개 또 감사합니다 섬마술킥이요? 아니 어떻게 근데 안 걸릴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는 모르겠는데 안 걸릴 수가 있어 안 걸릴 수가 아니 K형이랑 그거 연락해 볼게요 제가 K형이나 나랑 어차피 맨날 연락하니까 연락해서 배정할게요 자표 사시는구나 근데 남자는 뭐 자표 사셔 자표 살아야죠 그게 뭐 이기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니 근데 K형이랑 시간이 안겨쳐서 내가 자표를 한번도 제자로 찍어줘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근데 별로 시청자가 많을 때가 아니어가지고 그 시간이 안겨쳐요 아 우리 푸링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우리 푸링님 100개 감사드립니다 우리 푸링님이 또 1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어떻게 찾은 실력인데 이거는 진짜로 버틴다 내가 진짜로 이거 내일내일도 게임 해가지고 내일 진짜 다 연주 때리고 해야겠다 이거는 아 푸링님도 요새 진짜 많이 싸주셨어요 푸링님도 요새 거의 몇일 며칠 안됐어요 오신지 내일 홍규 연주 가겠습니다 내일 낮방 때릴게요 인상경기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유튜브에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 홍규 연주 가면 무한스품 알겠습니다 내일 해주세요 스폰 많이 해주세요 손이 지금 좀 돌아왔어요 많이 아 힘들다 오늘 오늘 이제 가야겠다 저 내일 낮방을 위해서 오늘 갈게요 여러분들 가보겠습니다 아 이 빅헤드 플래시도 좀 없어져 인마 내일 올게요 여러분들 오늘도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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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추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홍우개를 이렇게 받을 줄이야 다섯개 다섯개 감사합니다 가볼께요 여러분들 가볼께요 가볼께요 내일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뵙게요 비추님도 다섯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날씨가 잃어버리면서 되시길 원하는 이 밤에 해봅합니다 그리고 밤에